하나, 둘, 셋! 원인한 미디어! 안녕하세요! 트와이스입니다!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세요! 저희 트와이스가 응원할게요! 네,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먹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 보세요! 네, 이 세상 기운이 모든 수험생 여러분으로 갈 수 있게 기도할게요! 수능 대박, 대박 나실 거예요! 수능도 우아하게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! 화이팅!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! 저희가 응원할게요! 언니, 오빠들 수능 잘 보실 거예요! 제가 장담합니다! 멀리서도 응원하겠습니다! 화이팅! 수능 잘 보실 수 있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그럼 수능 끝나고 저희 트와이스 무대도 꼭 즐겨주세요! 지금까지 원인한 미디어의 한 트와이스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